오, 핫도그 전문점이 있는데? 오, 맛있겠다. 아, 아저씨가 핫도그 진짜 좋아하는데. 고기는 맛있게 보인다. 저희 찹찹 스파... 잠깐만, 가만히 있어봐봐. 잠깐만, 저희 케이준 감자 모짜 하나랑요. 직찹 하나랑. 그리고 수박두스 하나랑 스파이스도 하나 주세요. 또? 한 번 먹어도 맛있을 것 같은데. 하나만 먹어. 오늘 치팅데이인데. 스파이시 하나 주세요. 아, 스파이스도 주세요. 아, 저게 만드기 핫도그구나. 이렇게 뒤에 울퉁불퉁한 게. 대박. 우와. 맛 같아서 이제 핫도그 10개 더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맛있겠다. 아, 침고이네요, 진짜. 와우. 비주얼 주다. 그럼 가운데 싸워 좀 더 뿌릴게, 이거. 너 어차피 이거 안 먹을 거잖아. 아, 언니 너무 많이 뿌려. 이렇게 들어준 거라고. 아니, 너무 많이 뿌린다고. 오케이. 그냥 소스를 물고 먹어, 그냥. 그럼.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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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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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겠다. 오, 시찜같이. 우와. 우와. 미쳤다. 우와. 우와. 맛있게 뜨먹네. 오랜만에 먹으니까 얼마나 맛있겠어, 저는. 저렇게 먹을 때는 저렇게 행복해한단 말이에요. 응. 표정 봐봐. 먹는 게 즐거움이 엄청 크지. 음. 맛있어. 와. 내가 이날을 기다렸다, 진짜. 오, 맛있다. 진짜 맛있어. 기가 막히네, 막 튀겨서 먹으니까. 아, 기가 막히네. 짠. 음. 먹는 것도 맛있게 먹어. 아, 아. 아, 아. 아, 아. 동생은 그냥 남았는데. 응. 아니, 다 먹었어. 뭐야, 핫도그 마셨어?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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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되게 하와이오 느낌이다. 저거는 뭐예요, 또? 음. 수다 치즈. 잠깐만요, 이거. 하하하하. 하하하하. 양신수 언니가 탄산 안 먹고 진짜 수박 주스 먹는다, 진짜.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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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개째. 이야. 오, 맛있어. 음! 숨 좀 쉬어.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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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렇게 먹고 싶은 거를 안 먹고. 어떻게 해야지? 저렇게 먹고 싶어서 참고 안 먹었을 거야. 예전에는 저렇게, 예전에는 저렇게 먹는 거 보면 아이고, 아유, 너무 많이 먹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인데 오늘은 이렇게 먹는 거 보니까 아유, 진짜 맛있게 먹었으면 좋겠다. 그동안 정말 수고 많았다 이런 생각이 절로 드네요. 네. 걱정이 되는 것도 아니고. 걱정스러워서 그때는 먹으면. 지금은 이제 오늘 또 이렇게 먹는 날이고 또 내부터 안 먹으니까. 엄마 걱정 덜어줬어, 그래서. 그러니까요. 미운세 나오고 나서. 그래서 감사 드린다니까.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잘 먹었다. 다른 거 먹으러 가자. 하하? 하하하하. 대 안 불러? 아직. 간에 기별도 안 와. 하하. 하하하. 아멘